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세 분께 제닉스 의자를 드립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자면 여러분들 이렇습니다 지금 신청자가 얼마나 많으냐면 여러분들 잠시만요 지금 신청자가 1이 많아요 일단 이게 1페이지거든요 1페이지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전부 다 살려달라고 날립니다 장난 아니에요 4페이지 진짜 많다니까 8페이지까지 있어요 8페이지 8페이지 딱 여기까지 자 일단 수술복 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술복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닥터 김태칸입니다 지금부터 수술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아 씨부래 휴지 아 나 진짜 마스크 없나 이거 휴지로 씨부래 무슨 마스크를 쓰니까 존나 힘드네 이거 이걸 제가 대포를 쏴가지고 한번 심폐소생 시작해보겠습니다 알겠죠 340대 1위에요 자 갑니다 공정하게 갑니다 공정하게 자 대폭 쏠게요 294번이 걸렸습니다 294번 자 당첨자분 닉네임이요 용원문재우님입니다 용원문재우님 이분꺼 계정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계정 가도록 할게요 계정을 훑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문재우님 카트는 무조건 상모드로 하셔야 됩니다 예 아 이거 아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반성하고 있겠습니다 말 이쁘게 하기 수영 좀 해놓을게요 그런 말 하시면 안돼요 이분은 이걸 탈락해야 되나 이거 예 자 사실은 뭐 저도 방송 컨셉을 용 많이 하기 때문에 이해합니다 자 일단 이분이 코인이 691코인이 있구요 예 291코인이 있고 그 다음에 음 자 일단 이것도 아이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도 좋은거 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차는 현재 로디퍼스트 23시간 이거 점점에 받은거 있고 어 붓 있으신데 붓이 있으신데 왜 심폐소생을 신청하셨지 아 근데 오광이 뭐 오광이 없냐 멘티스 환기사에다가 파츠를 박았는데 오광이 아니고 아 이 아 근데 붓은 어떻게 무장이 있지 붓이 있으면 붓을 파츠만 만들면 수술 끝나겠는데 이거 고마운 상자 한개 있는데 일단 그거 까기 전에 레벨업 상자부터 깝시다 그리고 실버 상자 기간제 합성 카드 이렇게 알필 루치 카드 그리고 기간제 합성 이렇게 뒀구요 그리고 일단 황금대지도 될거 같습니다 여기서 황금기사 무제한 나올 수 있거든요 와우 핸드복은 무제한은 아니지만 뒀구요 로디 상자 이것도 갈게 여기서도 차 좋은거 뜰수있어요 무지개한테 오라고 우지한 떴고 금반요정 티아라 30에 패스 고마운 상자 이게 이제 대박이에요 여기서 위대한 차도 잘 뜨고 캐릭터 잘 듭니다 항구가 떴네요 자 그리고 일단 붓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분은 파츠를 만들어야 되긴 하는데 지금 합성도 일단 코인은 그래도 691코인 있고 300개 없는거 같은데 지금 일단 파츠만 만들면 끝인데 합성도 지금 차가 없어요 맞죠? 근데 또 제가 마음대로 코인을 쓰기에도 이거를 10개 사기에는 너무 가격이 좀 487코인이기 때문에 좀 그렇구요 일단 제가 봤을때 이분은 수술을 좀 날짜를 바꿔야 겠습니다 아참 레벨업을 하셔가고 형님 레벨업 이거 이번에 받을 레벨업 선물 보이시죠 고굴 레벨업 선물 2개 T급 레벨업 선물 1개 실버 상자 3개 이걸 주거든요 레벨업 금방 가기 때문에 일단 형님은 제가 봤을때 레벨업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계정은 레벨업을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입원을 좀 하도록 할게요 예 요건 문재욱 형님 일단 입원 좀 하시구요 일주일 입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주일 뒤에 좀 상자 많이 받아와가지고 입원 좀 할게요 예 입원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자 다음 다음 분 모시겠습니다 자 대포 쏘겠습니다 192번 자 192번 분은 누구냐면 192번 이엑스엑스님 이엑땡님 이엑땡님 이엑땡님으로 계정도 가겠습니다 예 자 갑니다 일단 고마운 상자 받았구요 계정 일단 먼저 볼게요 일단 상태를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 골드의 파라군 그리고 킷이 레드 레이든 펌프를 박으셨고 4강이네요 저희 이런거는 좀 즐겨찾기 일단은 하지 마시구요 제가 세팅을 좀 해드릴게요 솔라도 패스하시고 일단 차 좋은게 지금 갖고 있으신게 뭐냐면 그나마 지금 골든 파라군 예 그리고 와 진짜 수술이 필요하다 이분은 야 한금기어 그래도 있구요 꿀단지 이거는 기간 지났고 자 일단 이거는 이분도 일단 레벨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긴 한데 이게 심폐소생이 안되는 계정이 있습니다 예 이건 심폐소생을 심폐소생을 해드릴 수가 없는 계정 이 수술이 수술을 할 수가 없어요 일단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술 예 일단 할 수 있는 거 최대한 해볼게요 한글 로드마니 나왔고 그 다음에 로드 퍼스트 상자를 까볼게요 에뛰 나왔고 진다로 킬링 나왔습니다 무지양 그리고 지그찾기 추가해주고 출범팩도 없으시네 와 자 그러면은 고마워 상자부터 까보겠습니다 일단 골든 파라군이 그들만 제일 나은 건데 아 페인트가 나왔구요 황금기어에서 차가 나올 수 있거든요 렌시스 아시퍼 골스불 아 빤스 페인스 페인트 빤스가 나왔습니다 아 그리고 코인이 일단 200코인이 있는데 똥쟁이라고 일단 닉네임이 아 닉네임이 똥쟁이라서 페인트를 많이 주네요 팬티를 자 일단 이분은 어 2주 입원하겠습니다 일단 이분 좀 할게요 일단 먼저 이분 좀 해서 일단은 지금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지금 이분도 신상 카트를 사서 4개를 깐다 해도 아 지금 차가 너무 없어 차가 합성도 할 수 없고 잠깐만 일단 합성 좀 보자 잠시만 일단 합성 보진 않았는데 아 잠깐만 타임 이분 잠깐만요 아직 이분 하지 마세요 일단 타임 합성에서 한 번에 차를 뽑아야 되냐 아니면은 그냥 두 개씩 해야 되냐 지금 그게 고민이야 지금 근데 잠깐만 이분 루치가 찰루치밖에 없잖아 똥쟁이라고니 예 지금 일단은 변비가 생기셔서 일단 이분 좀 하겠습니다 예 이분 좀 할게요 다음분 모실게요 아 이게 안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게 제가 닥터 김태칸 심폐소생술 시켜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자 갑니다 어? 바로 멘티스가 보이는데? 뭐지? 닉네임은 도순이 093이 로디 퍼스트 기관도 있고 겨울우 있으시고 뭐야 분 무제한 있으신데? 멘티스도 있고 자 볼스 브리프요 멘티스 멘티스가 있지 않아 이분은 익스는 사람이라고요? 아 차가 없어 합성도 지금 못해 하지만 이분은 붓이 있고 그 다음에 핫슨이 다 없네 이분은 시.. 이분 하겠습니다 야 얘 누구냐 야 닥터김드가 얘 누구야 하하하하 아 존나 웃겨 이분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분 하겠습니다 선생님 자 이분 시킬게요 이분 이분 레벨업 좀 더 하고 오세요 차가 재료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게 파츠라도 만들어드릴랬는데 파츠도 못합니다 지금 네 할 수 있는게 없구요 모르겠어요 네 흥 아 이쁘다 포기 잘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